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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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사정 어떠셨어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아니 잘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맞아요, 너무 짧아서 안 되셨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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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저희 멤버들은 어땠어요? 약간 저희가 세당할 때 인터넷을 모를 거잖아요. 와, 우리가? 아니. 우리 뭔가 갈아버렸어요. 어둠인데, 슈터. 맞아요. 저희는 포이터 땅콩으로 나오셨어요.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이 저희 스탠큐 케이스인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스탠큐를 못 하셔서, 특별히 응답을 못 하셔서, 오늘 문을 보실 수 있어서, 되게 맛있고, 맞아, 맞아. 좋은 상징이 있으지 않아요? 네. 하나, 둘, 둘, 셋! 예쁘다. 이렇게 가면, 감사합니다. 상영. 오늘, 한 번 더 깊고, 한 번 더 깊고, 오늘 더 깊고, 오늘 나와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진짜 맛있고, 맛있잖아요. 너무 심했어요.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게, 네. 오늘, 지금, 진짜, 팔역하기 전에, twenty-one-lari 둘 서 있는 거에요. 그런가? 다혜니당, 한 분이 몇 거였는데, 전 못 이런거. 저러고, 하나랑 다혜니당. 나는, 너무 잘 못 봤어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자인거에요. 한 분이 몇 분, 아예, 몇 분이 몇 분이 없으니까, 먼저 쓰세요. 여러분, 분명 나랑 끝까지 신경도서 계세요. 굉장히 모른정나는 거에요. 안정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저희 매니저 오빠한테 온갖 꽃게 속도에 보여요? 이렇게 해서 저희 매니저 오빠가 남은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다고 놀러서 호텔 내려놓은 거야. 매니저 오빠 보인다고 하셨는데 안 보인다. 오른쪽 하시잖아. 나 보고 사라. 이거 같은데? 어 이거 햇살이나 진짜. 진짜. 그쵸? 손 보인다고. 약간 그런 거 같아. 우리 매니저 오빠는 우리가 거기 있다는 거 알고 이 여러분들은 뭘 몰라. 아는 만큼 보인다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와. 갑자기. 갑자기. 이런 걸 실례지만이라고 하는 건가? 오빠. 이제 어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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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이렇게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어른이예요. 우리 또는 게굴이 هنا다. 맞아. 저 Türk님 떠났다. 고마워.